오늘 특별히 하나 공개할 일이 있어요. 어? 그런가요? 처음 공개인가요? 어. 뭐예요? 저기 총선 전부터 맨날 지금 대통령실이 걱정이 점점 시민들 분위기가 정권에 대한 어떤 비판이 쏟아지고 지지율은 안 올라가고 총선은 다가오고 이래서 경찰 조직 편제를 바꿨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수도권에 경찰 조직이 많잖아요. 거기에 편제를 바꿔 예비대 같은 별도 조직 별동대도 만들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저기 서울에서 용산으로 출동하면 5분대기조처럼 용산으로 출동할 수 있는 그 기동타격대 개념의 경찰 조직들로 시스템을 바꿔. 무슨 얘기냐. 용산에 와서 보니까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에 있을 때 탄핵당할 때 시위대는 한쪽 면만 잘 막으면 뒤에는 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비가 가능했는데 용산은 다 포위될 수 있다. 그때 이 경비대책이. 그렇네요. 산도 없고. 그럴 땐 경찰들 다 끌어모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비상계획 시나리올자. 연습을 해보고 경찰 조직을 개편해서 유사시에 경찰이 용산을 방해할 수 있는 어떤 비상계획을 수립해. 그래가지고 이게 최근에 완료됐어요. 보라고. 이게 저기 뭐냐 하면은 촛불이 진짜 두려운 거야. 그런데 용산은 허허벌판이라고. 그렇죠. 가만히 와서 보니까. 잘못 왔네. 경비에 되게 취약화되는 거야. 그렇죠. 청와대학 비교해보면은. 이 짓의 총사령탑이 누구겠어. 난 경호실이라고 봐요. 경호처 내가 그동안에 봤던 그 폐약질이라는 걸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이런 짓을 하고 있으면 되겠다. 그러니까 경호처장이 옛날부터 경찰군 통제하고 싶어 했거든. 맞아요. 제 2회 차지철이 나온 거예요. 몇 번 지적을 했었는데. 입틀막으로는 성에 안 차가지고. 맨날 국민을 이렇게 잠재적 적으로 보는 자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짓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경찰도. 그런데 최상병 특검이 그 표결이 어떻게 나오더라도 지금 그 시기를 앞당기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실 내부 안팎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겠네요. 성남 민심을 어떻게 또. 이 끝까지 권력을 놓치지 않겠다는 집착은 강하지. 그렇다고 자기 자신도 자세를 낮춰서 수사도 받고 야당한테 뭐 사과할 거나 하고 또 잘못된 건 원상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럴 용기는 없지. 내가 옳다. 이 두 가지가. 충돌하니까 뭐 어떻게 될 수가 없죠. 욕심은 많은데 용기는 없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엉뚱한 대로 사고가 확산이 돼가지고 이 짓거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짓거리. 심기 경우에다가 이제 우리 국민들의 성남 민심을 어떻게 또 막을까. 물리적으로 또 어떻게 막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 좀 불행하네요. 한편으로는 저러다 군 쪽에는 또 계엄 계획 세우라고 할지도 몰라. 경비계엄이라는 게 있잖아. 경비계엄. 경비계엄. 그때 그 하는 게 경비계엄 아닙니까. 이런 거 점검하는 건 아닐까. 그렇죠. 그럴 가능성도. 경찰을 그렇게 여러 용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 군도 박근혜 때 떠올려보면 이런저런 준비를 할 수 있을 수 있다.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그 자리에 앉아있으려고 지키려고. 어떻게든 물리력을 다 동원해서 지키겠다. 남의 목을 많이 친 망나니가 정작 자기 목이 달아나는 거는 제일 두려워하지. 평생 그걸 해본 놈. 그게 제일 두려워한 거지. 그래서 윤 대통령은 정치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에서 내려와서 정치를 해야 되는데 말에서 안 내리려고 그래. 한고조 유방이 말 위에서 천하를 통일했잖아요. 한 나라를 세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치는 개판으로 했다고. 그래서 나라가 개판이 된 거야. 그러니까 강타공인가 누구 유명하신 분이. 아니 전하께서는 말 위에서 천하를 통일했으면 이제는 말에서 내려와서 정치를 하셔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말 위에 계속 계시니 우짜절 쉴 겁니까? 그렇네요. 그게 지금 윤 대통령이요. 대통령이 될 때는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서 내가 정의롭고 내가 공정하다라는 걸로 정말 말 위에서 달리면서 표를 모아서 대통령이 됐는데 그다음에 내려와서 말 아래에 내려와서 국민들 만나고 소통하고 국민들 목소리를 더 규기로 듣고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 내가 왕이다. 그래서 그 권력을 어떻게든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중입니다. 어떻게든 그러니까 이 특검이 이렇게 일이 커질 일이었습니까? 작년에 일은 벌어졌지만 박정원 내려와는 공소 취하하고 원상회복하고 대통령실에서 이거는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벌어진 착오였다. 그때는 수사 내용을 자세히 몰라서 덮어놓고 사단장을 보호하려다 벌어진 일 아닙니까? 그렇다면 뒤에 확인해보니까 혐의 사실이 있었고 해병대 수사자는 자기 임무를 했더라 이렇게 하면서 심심한 유감을 표하며 원상회복시키겠다고 하면 끝날 일이래요. 아니 그 정도 용기가 없고 배심이 없는 사람이 무슨 대통령을 합니까? 지금 보면 해외 직구 논란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이번에 잘못했다 정부가 사과하고 대통령실에서도 혼선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재화방침 내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도 이 정책적인 것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 젊은이의 목숨이 그냥 아깝게 안타깝게 이렇게 사라져간 이런 사건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그 수사단장을 이렇게 쳐놓고 이렇게 재판까지 계속 받게 하고 이것도 되돌릴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는데 이거는 끝까지 고집을 안 꼽고 그렇죠. 지금 정권 내에서 누군가는 벌써부터 용산이 포위당하는 상황을 벌써부터 걱정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게이트가 몇 개 안 되거든. 길목만 막으면 대통령은 갇혀버려요. 헬기 타고 다녀야 돼. 출퇴근을. 헬기 타고 하죠. 한남동에서 영상까지 헬기 타고 다녀야 돼. 그러다 북한에서 내려온 드론하고 부딪혀버리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가능성 또 여러 가지 관측까지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대한민국의 현실 너무나 불행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